저의 힘으로 자 그러면 어느 쪽부터 갈까요? 네 이쪽부터 네 맨 왼쪽부터 네 네 우리 좀 더 밝게 웃어주세요 아 좋습니다 아 포즈 포즈를 좀 동일하게 해달라고 권투 자세 취해주세요 하트 한번 손가락으로 네 손가락 하트 이게 되게 설레일 것 같아요 또 원하시는 포즈가 있으신 건가요? 네 가운데 갈게요 밀착해주세요 이걸 이제 밀착 취재라고 누구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따라올 때면 따라와봐라 하트 한번 해주세요 이 축제는 우리의 것이다 물 넣어봐라 네 이번엔 오른쪽으로 가야겠습니다 밀착을 돌려주고 남주씨 얼굴 자라보려고 혼자 너무 뒤로 가신 것 같은데 네 살짝 이렇게 웃어주십시오 다음 포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트를 하트 좋아하세요? 원하시는 거 하세요? 하트를 좀 더 가까이 붙여서요? 손가락 그게 아까 A 모양이구나 맞죠? A가 이거 아닙니다 A피크 그 대표 공작 했어요 아 그거야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하트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던 일로 없던 일로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막을 수 없다 네 둔노의 질주 누구 둔노한 거라 네 아 이제 아 잠시만요 더 찍으실 아 뒤쪽이요 뒤쪽도 한번 바라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 진짜 질을 바라보는 것처럼 바라봐주시네요 아 네 대표 안무 좀 한마디 꼬물꼬물 네 올치기성으로 보민 씨 좀 더 웃어주세요 보민 씨 좀 더 웃어주세요 네 거의 제가 봤던 아이돌 중에 가장 완벽한 포토타임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더 도입 jer